내 방어 회선 결혼해 자연스럽게 야 이거 닦으니깐 이 새끼도 다 가고 없네 그 옆에 안누어하던데 어 내가 자동으로 해봅시다 이거 슬쩍 오나면 얼마나 가나? 모르셨 Veronica 이게 가긴 가는데 약 따르면 약해져 나중에 허리 따닥을 안나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눌려서 하더라고 그거는 어딨을 때 가나? 오오 그렇지 이게 라클이 라클과 차이예요 오 삼발이 오 삼발이 도전 오 삼발이 바로바로 올라가면 바로 오 가르치 이거야 이 정도 가르치 이 정도 오 빡 오 좋아 안되네 앞에 무게출롭색하는거 없잖아 이거 뭐하나 달아라 이거 무게출봤자 무게출봤자 아 무게출봤자 오 이게 삼발이 앞에 무게추 좀 달았어요 돌 말고 힐에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살 뻔한 소리네 오 이야 무게 와 오 형님 빡 으어어 으어어 한 모금 짭먹고 거기다 사갖고 오오 한 6잔 먹었죠 아 자 다음 에이 아니요 지혜로 목소리 걸려서 타지 올라가죠 이 정도는 에이 외대도 찬데 오오 오오 안생긴 차가 있어가지고 이야 물 다 까말랐네 아 요정도 그렇지 이겨야 되지 기회는 한번뿐입니다 원포인 오오 그렇지 역시 배지 그렇지 이게 발로 불러갑니까 오오 이야 갬성이 있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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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아멘